일본 뷰쇼에역에서 돌고래 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동지역 이바라키영과 지바현에서 땅울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 발생 전에도 땅울림 현상이 있었고 작년 2월이 쿠쿠시마 앞바다 규모 7.3의 강진 발생 전에도 땅울림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오키나와의 9번 군발지진과 일본이 대폭설로 대지진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폭설 이후에 2월 13일에 쿠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일본 지진 패턴을 보면 군발지진 발생 이후에 반년에서 1개월 사이에 같은 구역에서 강진 발생이 많았습니다. 또한 과거 2014년 이후에 규모 7 이상의 강진을 살펴보면 동국지역 쿠쿠시마, 구마모토, 쿠쿠시마, 쿠릴렬도, 다시 또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쿠릴렬도와 후쿠시마는 2월 13일에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살펴보면 2월 13일은 2년 연속으로 같은 날에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월 13일과 15일 정월 대보름까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015년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아직까지 2015년부터 7년간 규모 8 이상의 강진이 일본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에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 규모 8.1의 강진 발생 당시에는 인도에서 규모 7.9와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7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규모 8플래스 지진은 작년 2021년 3월 뉴질랜드에서 규모 8.1이 발생을 하였으며 7월에 알래스카에서 규모 8.2가 발생을 하였고 12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6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통과해서 대규모의 해저 화산 분화가 일어나면서 충격파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충격파에 의한 쓰나미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곧 규모 8플래스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과거 동중국해의 지진 이후 같은 규모의 큰 지진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나라연의 분발 지진이나 와카야마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관서지방에 지진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오가사와라제도에서 1월에서 진도 5강이 발생을 하였고 이제 강진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단 한 곳 바로 동북지역 뿐입니다. 1월 29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번 주말까지는 동북지방 특히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북지방의 최근 지진을 살펴보면 오늘 2월 11일 오전 9시 4분에 후쿠시마야 낮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어제 2월 10일에는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야기현에서의 이 지역의 지진은 2월 8일 새벽 3시 28분에 규모 4.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미야기현의 지진은 12월에 7번 그리고 1월은 9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29일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듀쇼와 동북지방이 세트로 그리고 오가사와라제도와 동북지역이 세트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규쇼 효과나다 해역에서 어제 또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쇼 효과나다 해역의 분발 지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시가와현의 분발 지진도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규쇼 효과나다 해역의 지진도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규쇼 효과나다 해역 지진 이후에는 야마가타현에서 진도 6강이 발생을 하였으며 야마가타에서의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독하라열도의 군발 지진 후에는 히로시마, 심안해에서 진도 4가 일어났었고 오늘 2월 11일도 심안해연동부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독하라열도 군발 지진이 아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심안해연 주변 지역에 지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